신평행 열차 신평행 열차 신평행 열차 신평행 열차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부산 본병원으로 가실 분은 2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하단 2번역은 당리 당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사하구청으로 가실 분은 2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당리 2번역은 사하 사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사하 사하 이번역은 괴정 괴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괴정 괴정 이번역은 대티 대티역입니다. 이번에 서는 대티역은 다른 역과 반대 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주대학으로 가실 분은 2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대티 대티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서대신 서대신 서대신역입니다. 이번에서는 서대신역은 다른 역과 반대 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서대신 서대신 이번역은 동대신 동대신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동대신 동대신 이번역은 토성 토성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토성 토성 이번역은 자갈치 자갈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자갈치 자갈치 지금 도착하는 역은 우리나라 유일한 도개교 영도대교가 있는 남포 남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근대사의 중요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영도대교 도개 행사는 매일 낮 12시부터 15분간 열립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중앙 중앙역입니다. 이번역에 서는 중앙역은 다른 역과 반대 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이나 국제 여객터미널에 가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중앙 중앙 Passengers going to 부산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make it off at 중앙 次와 중앙역でございます. 국際旅客터미널を ご利용한 오객様は こちらの駅で 오오리ください. 下一站是 중앙站 去往 고지마토的乘客 请在 중앙站 下車 이번역은 부산 부산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철도를 이용하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부산 스테이션 부산 스테이션 Passengers going to 부산 Railroad Station make it off at 부산 스테이션 次와 부산역 でございます. 鉄道を ご利용한 오객様は こちらの駅で 오오리ください. 下一站是 부산站 乗車の乗車の乗客 2번역은 좌천 좌천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좌천 좌천 2번역은 범일 범일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범일 범일 이번역은 범래꼴 범일 범일 역입니다. 이번에 사는 범일 골역을 다른 역과 반대 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로 가실 분은 2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범내골. 범내골. 2번역은 서면, 서면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양산이나 해운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서면, 서면.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次は 서면駅でございます. 2号線にお乗り換え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乗り換えください. 前方倒站是 서면站. 要乘坐2号線的乘客,请在本站下車.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부전, 부전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동해남부선, 경전선, 중앙선, 영동선철도와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으로 가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부전, 부전. 이번역은 양정, 양정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시청, 시의회, 경찰청에 가실 분은 시청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Passengers going to City Hall or Metropolitan Council or Police Agency make it off at City Hall. 이번역은 연산, 연산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대전하 수영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연산, 연산.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次와 연산역이 되고자입니다. 3호선이 오느리카이의 오객사마와 고치라노에 오느리카이의 오느리카이의 구다사이.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교대, 교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동네, 동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미나미나 반송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네, 동네.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4. 次와 동네, 에키 데고자입니다. 4호선이 오느리카이의 오객사마와 고치라노에키 데 오느리카이의 구다사이. 진풍다우 잔시 동네 잔. 여청소 4호선의 정크, 칭자이번 잔, 샤처. 이번역은 명륜. 명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명륜. 명륜. 이번역은 온천장, 온천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온천장, 온천장. 이번역은 부산대, 부산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부산 나셔널 유니버시티. 부산 나셔널 유니버시티.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장전. 장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부산 가톨릭대, 부산 가톨릭대학교로 가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장전. 장전.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구서. 구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구서. 구서. 이번역은 두실. 두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두실. 두실. 이번역은 남산. 남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로 가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남산. 남산. 이번역은 범어사. 범어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범어사. 범어사. 변환해서 좋아. 빨라서 좋아. 정확해서 좋아. 알뜰해서 좋아. 이번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역인 노포. 노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종합버스 터미널에 가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노포. 노포. The last station. Passengers going to central bus terminal may get off at 노포.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次は終点ののぽ駅でございます。総合バスターミナルをご利用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降りください。